구독하기 1번만 눌러주세요 케이야 궁금한게 있는데 여캠하다가 정명캠하는 이유가 뭐야? 그냥 지겨워서 아 용치버섯님께서 식사식사계를 아 용치버섯 누나 감사합니다 식사식사계를 감사합니다 나이시오 나이시오 뿌징뿌징 용치버섯 누나 잘 먹겠습니다 일단 치즈스틱부터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제발 늘어나라 제발 늘어나라 루티리 사장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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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티리 사장 나오러 그래 배달인데 당연히 안들어져 얼마전에 시켰을땐 늘어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루티리아 누나한테 이거 몇초 돌려야되는지 물어봤었어요 기다려주세요 10초만 돌리라 그랬거든요 아 뭘 3분이야 타거든 아 아니 치즈 없어졌어 안에 치즈 없어졌어 치즈가 다 들어있었거든 그런데 이걸로 한입 먹고 데운게 아니라서 치즈 없어졌어 어? 욕구리 터졌는데요? 제발 존나 화가 나네 아니야 있을 거야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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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헣 으으으으으으응 맛있당 아니 저 치즈 뭐 치즈 스트레스였는데 치즈 안 넣어가면 진짜 화납니다 예 내가 봤을 때 한 12초 정도 13초 정도 돌리는 것 같아요 방진은 오늘 내내 안 바꾸시네요 어 맞다 새우 버거 천복 천복 개귀엽네 이념 그때 롯데리아 누나가 15초로 했다 아 진짜? 아이즈 아메리카노 여기 왔어요 근데 아이즈 아메리카노 지금 먹을 거 아니에요 내일 일어나서 한 모금 마시고 내일 모레 일어나서 한 모금 마시고 제가 커피 마시면 잠을 잘 못자기 때문에 6월봉이요? 됐어요 예 치즈스틱 200개 먹여서 입천장 다 깨버리고 싶다 레알 오케이 뽀뽀충님 뽀뽀충님 계속 철토개를 뽀뽀충님 요즘 정말 정말 많이 쏘시네요 어? 감사합니다 뽀잉하자고 아 뭘 벌써 7만 8천이야 3 2 1 뽀뽀 그래 7만 7천이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뽀뽀충님 감사합니다 용치버섯 누나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가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오 형님 벌써 일어났어요? 안녕 오 형 오늘 많이 받았어 월말인데 맛있다 쬐군이형 방송에 나 나온다 아 이분 그 옷 사주신 분 우리가 아 근데 K 머리 염색했을 때 존나 아이돌 같네 음 좋아좋아 K 존나 아이돌같이 생겼네 왜 약속이 있군요 싸콩 오늘 싸드레날린 아 오늘 몇시 이쪽 콘서트가 염색이 나으러 갈까? 아 염색이 나으러 갈까? 염색이 나으러 갈까? 염색이 나으러 갈까? 염색이 나으러 갈까? 아 회색으로 염색하고 싶다 야 뭔 핑크색이에요 이번에 로이조 머리 색깔 존나 이쁘더만 로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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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없나? 로이조 포토 로이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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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깐만요 머리 색깔 예쁘던데 안 예쁜가요? 저만 예쁜가? 로이조는 키가 너무 커 존나 비꼬네 그닥 별로라고? 그래 알겠다 그래 알겠다 그래 그냥 나 배 안고프다 그랬는데 존나 잘 먹네요 왜 이렇게 잘 먹지? 근데 나는 솔직히 오징어 버거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키가 존나 잘생겨서 이러면 존나 비꼬는 것 같지 예 예 왜 이렇게 잘 먹지? 항상 잘 먹잖아 근데 나는 진짜 맛있는 거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오징어 버거가 살짝 매콤하면서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새우 버거 가끔 시키면 어느 부분 먹었을 때 존나 매고 오징어 버거는 이 상커북이 멍청한 새끼야? 뭐 뇌도 느리냐? 음 음 뽀뽀충님 그리고 용치버섯 누나 잘 먹었습니다